여깄군 꼬마야 괜찮니? 무전 없니? 약간 상황보고 있는거죠 지금 배고프다고? 아까 그 식용품 본거 같은데 지금 식용품 있던거 같애 식용품 아까 본거 같애 여기 식료품 어? 초코바 어떻게 주지? 잠깐만 여기서 초코바가 여기 근처에 있을라 어 이건가? 에너지바 트윅스로 얻었다 좋았어 꼬마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기미 초콜릿 이게 거의 초반이에요 지금 클레멘타이를 돌봤습니다 초콜릿 줬으니까 뭐 괜찮지 현금 자동인출기 예스 그 근데 하긴 뭐 지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에너지바 오 초콜릿 한게 더 있네 그래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하자 얘 말은 다하죠 그냥 무서운 게임은 아니에요 저 약간 심오한 게임이네요 이제보니 현재까지의 스토리는 이 꼬마애가 살고있던 마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좀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꼬마애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이제 탈출해온거에요 현재는 일단은 아이템들이 더 있나 보자 이거 아이템 없으면은 이제 가가지고 약 좀 가져와야겠지 약 레리한테 초코바 좀 줘야겠다 얘 아 얘 심장병이 있나보네 네 어디가 편찮으시죠? 아 약 갖다 줘야 돼 그래 이거 약간 작업 멘트인데 그쵸? 공군 공군이래 이 여자애는 난 대학에서 일했어요 난 대학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여기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약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있었대요 여기다 이 아저씨 약부해줘야될거 같은데 여기다 이 아저씨 약부해줘야될거 같은데 여기다 이 아저씨 약부해줘야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딸이 아까 막 처음에는 되게 싸가지 없었는데 지금 괜찮네요 적대적인게 좀 풀렸는데 일단 건전지가 생존자 안에 있음 여긴 또 뭐야 창고인가? 창고 창고 얘 뭐야 누가 있어 죽은건가? 야 여기 원래 리 가족들이 있었나봐 꼬마야 너 왜 따라왔니 아 맞아 여기 나가는 곳이구나 그래 건전지 하나 찾읍시다 여러분들 여기 나가는 곳이네요 지금 나 무슨 창고인줄 알았네 일단 건전지가 어디있나 봅시다 건전지 에너지바 겁나 왔네 이거 나 혼자 다 챙겨놔야지 배고플 때 하나씩 까먹어야지 원래 음식은 몰래 먹는게 꿀맛이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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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어딨니 아 근데 건전지가 안보여 건전지 어딨어 건전지 어 글랜 글랜 아까 그 뭐 찾으러 나간다운 남자애있죠 걔한테 묻어놓은거에요 시계 구급상자쪽에 뭐있을거 같다고 모텔 아래쪽에 갇혔대 지금 글랜이 글랜이 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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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t앞게 것마му 덕 덕 누나 із 글랜 글랜 아니 일단 구급상자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구급상자 쪽에 구급상자, 구급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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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상자, 이거 구급상자 먼저 하고 약 찾으러 가야될 것 같애 아, 구급상자 어딨지? 나만 안보이나 지금? 아, 창고에 있다고? 맞네 맞네 좋아좋아 여기 파렛드 비켜봐 뭐있나 여기? 아무것도 없군 이랄 오, 이거 뭐지? 죽창? 죽창? 아, 아버지의 지팡이야 야, 우리 아버지랑 부모님께서 이제 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당해놨봐 좀비한테 아, 저 꼬마의 모자가 아빠가 준거래요 감동이네 원피스야? 새로운 시대에 맡기고 갔나? 여기는 뭐지? 싹 뭘 추워 아, 여기 약국으로 가는 문이고 구급상자가 구급상자가 아, 여깄다 열어봅시다 건전지? 건전지 없는데요? 여기 건전지 없어 아니, 건전지가 어디 있는거지? 건전지 없어 없어 건전지 어딨니? 너가 숨겼니? 일단 이 꼬마이는 저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아까 그 할아버지 이 아,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꼬마이가 건전지를 아까 한개 찾았는데 아까 거기 찾으면 나온다고? 뭐야, 창고방 구급상자쪽에 건전지가 있다고 한거 아니에요? 일단 라디오에 한개는 찾았어요 근데 두번째에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찾고 있는건데 건전지가 그러면 이거 넣은건가? 저게 아냐아냐, 건전지 찾아야 돼 뭐 전구를 깨서 건전지를 찾으라는 분도 계시고 명아님 반갑습니다 신문 다 눌러봤어요 이것도 눌러봤고 지금 있는거 다 눌러봤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보자 그래 일단 걔 위험하니까 가가지고 아, 근데 나 근데 약도 구여야되는데 약 저 아저씨가 아프니까 일단 글렌을 구하기보다는 약을 먼저 구해옵시다 약 나가가지고 그래 약부터 구하라고 하죠 아까 그 책상 밀면은 그거야 그거 그 약국으로 가는 길이였어 여기여기 여기가 약국 가는 길이였어요 이렇게 나오죠? 약국으로 가는 문 일단 이거 치워야돼 도와주겠니? 도와주겠니? 일단 약국부터 가봅시다 한번 야 근데 이 꼬마이가 도움이 될까? 사태가 좀 무섭지 꼬마야? 따뜻한 말을 해줘야돼 따뜻한 말을 애, 애기니까 모든 사람이 왜 미처 어린줄 아니? 추천들샷을 누르지 않아서 그래 어머! 추천들샷 물었으면 좋겠어요 좋아 가자 가족이 없어 이제 운동같은거 하니? 아니 말을 돌리죠 부모님 뭐하시는 분이냐고 아 어머니께서 의사하시고 아버지는 엔지니어고 나는 BJ란다 그래 사회학의 규제지 BJ를 아 얘 왜 이렇게 질척여? 말하기 싫어 가자 가족분들이 나를 싫어했냐고? 그들은 죽었으니까 흑 눈치가 봐가지고만 눈치가 없는거 아니면 눈치를 안보는거야 눈치가 없는거 아니면 눈치를 안보는거야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아 근데 꼬마 애가 꼬마 같지가 않아 약간 되게 막 용의지도해 보여 약간 타차에서 조승우씨 눈빛을 닮았어 지금 어? 에이 진짜 짐덩이 꼬마야 너 이 마시키야 아이 일만들지마 약국가서 반창고 찾아야겠지 아까 구급상자 여기 있었는데 구급상자 여기있다 아 왜이렇게 말썽이야 바빠죽겠는데 좋아 감어라 오빠가 해줄게 아빠가 아니라 오빠야 아 근데 저거 찌면 진짜 아픈데 손 아 극혐이다 생각만해도 반창고 붙여주죠 근데 이 게임은 뭔가 상처가 나면 그냥 반창고만 붙이면 낫나봐 부모님들이 우리를 찾아낼거야 자 여기다 약국에 갑시다 약국 이 꼬마의 부모님은 안전한가 근데 걱정되네 어 리모콘이다 어 여기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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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건전지 여기 있겠네 그쵸 리모콘 어떻게 보지 이거 인벤토리 인벤토리 이거 보는 키 없나 잠깐만 이거 그냥 갖다주면 되나 일단 건전지 주고 가죠 지금 리모콘 뒷부분에서 건전지를 빼야될거 같은데 티비 티비가 어딨어 아 아까 거기 아니 아이키 인벤토리 아니에요 그냥 리모콘 갖다주면 제가 알아서 빼겠지 그쵸 잠깐만 일단 리모콘 줘 봅시다 리모콘 뒤에 건전지가 있겠지 뭐 아줌마한테 가서 건전지를 줘 줘 레이디오? 아아아아 리모콘으로 티비 보는거라고 건전지 빼는게 아니고 내가 건전지에 너무 눈이 멀었군 그래요 티비가 어? 여기 티비 있지 않았나? 아까? 아니 아니지 원래 처음 집에 티비가 있었지 왜이러지 이 아저씨 죽어가는데 지금 아냐 일단 약부터 찾자 건전지는 나중에 찾죠 가봅시다 아 근데 얘 왜 따라와 너 위험해 네 일단 레리 약을 찾으러 와죠 지금 아아 또 열쇠도 찾아야돼? 문 뽀개면 안되니 그냥? 어 열쇠 여기 뭐지 아 여기있네 티비 여기 TV 그 다음에 침구 아 아버지가 좀 안쓰럽게 됐군 사진 박스도 있네 박스도 여기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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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 이거 봤는데 뭐 딱히 없는데?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열쇠가 보통 근데 이렇게 침대 뭐 이런 이런건 없겠죠? 열쇠가 뭐 서랍이라던지 어디 있겠지 사진 사진 왼쪽이 난가? 에버렛 야쿠 아 부모님의 또 뭐야? 뭐야? 어? 됐다 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날 누군지 안내 어? 어떻게 나이대서 다 알고 읽지? 아 기자래 기자 오 기자래 기자 오 기자래 기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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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아 근데 열쇠 진짜 안보인다 TV를 그냥 보는건가 이거? 잠깐만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덤덤하지? 애가 되게 덤덤하네 아 근데 진짜 열쇠 찾아야 돼 열쇠 열쇠 여자아이 손가락 좀 어때 음 착해 열쇠 위치 아는 분은 열쇠 위치 좀 알려주세요 이거 진행이 좀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 이거 오브젝트를 보는데 열쇠가 안보이는데? 내가 못보는건가? 여기는 일단 별거없어 이게 다야 밖에 나가야된다고? 아 그 남 여자애랑 그 걔 구하러 나가야된다고? 오케오케 알겠어 나 나쁜사람 아니야 친구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애한테는 좀비는 아니었을거죠? 죽인사람이 저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나가봅시다 밖으로 화장실도 가는 문이 없군 나가는 문이 있겠지 자 이 게임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 진행이 좀 느려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여기겠지? 나가자 나가볼게요 아 밖에 좀비 졸라 많은거 아니야? 걱정되는데 총도 없이 나왔어요 일단 와 이게 뭐야 이게 광활에 불금을 보내고 계시구만 이거 좀비클럽 아니야 좀비클럽 으악 만찬을 즐기고 계시군 좀비의 무서움이 번식이죠 번식 아 번식이 아니라 전염 죄송합니다 전염이요 전염 일단 조용히 하자 여기 들어가는거고 여기 왜 나온거지? 뭐 아 여기 있네 공국가게 공국가게에 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음 무기는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고 티비가게 아 아 여기다가 리모컨을 써서 불을 밝힌 다음에 얘네들을 유도하고 그 사이에 뭔가 약국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환자로 막힌 창문 그 다음에 여기도 뭐있네요 갇힌 좀비 쟤 뭐야 얘 누군데 어? 가족 아니야? 야 리 가족 아니야? 리 가족? 에버랜 내가 어디서 온거지 한 명이 없네 모르겠네 아 아 그래 리모컨으로 불을 키는게 아니라 그냥 리모컨으로 좀비들을 때려잡는게 자 흠 일단 여기서 옷을 찾아야된다는건가? 사진 아 얘가 열쇠를 갖고있대 저 깔려있는 애가 열쇠를 갖고있대 열쇠 야 저 좀비한테 열쇠를 빼와야 된다고? 너무 위험한거 아냐? 아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좋아 한번 가볼께요 지금 사랑걸리님 펼쳐서 1000개 감사합니다 일단 티비를 켜고 좋았어 가보자 티비온? 야 뭐 씨 야 리모컨을 뭐 이렇게 장구하게 해 나도 할수 있는데 오 나왔어 나왔어 야 이게 왜 공돌이야? 장난해 지금? 리모컨 그냥 킨건데 무슨 그래 뭐 어쨌든 켰으니 좀비들이 지금 티비에 혹해가지고 지금 이동하고있죠 지금 아 이걸로 모자라나? 이걸로 모자란가봐 또있나 그러면? 유리창 뒤에서 크게 시끄러운 소리 공구 이게 뭐야 이 짓 아니 나 여기 리모컨이 왜있나 해서 눌러갔는데 뭐 열려라 참기야 정신차려 이 미친이야 일단 이거 손 그래 그래 아이 개웃기네 여기도 자물쇠 있잖아 지금 일단 이 자물쇠도 따야돼 이거 그래 여기 돌도 있네 지금 아 손 닿을거 같은데 안닿는데 다른 뭐 물건이 없나? 또 딴거 할만한게 더그 더그랑 말도 해야되겠네요 아 지팡이 맞네 아까 지팡이 있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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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 지팡이 가져와보자 지팡이 가져와보자 지팡이 지팡이로 돌을 긁어서 그 돌을 집은 다음에 좀비들을 한마리씩 헤드샷으로 그냥 사망시켜버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았어 너흰 다 죽었다 지금부터 무쌍을 찍어주지 글랜은 일단은 모텔에 갇혀있어요 일단 이거 약국부터 빨리 간 다음에 또 여자랑 나가서 글랜 구하러 가야돼 지팡이 지팡이 어 이게 지팡인데 왜 안되지 어 잠깐 지팡이 이거잖아 이거 어 지팡이 아닌데 아냐아냐 지팡이 아니야 일단 꼬마이 괜찮나 말좀 해보죠 음 착해 아냐 저기 아닌거 같애 지팡이로 끌어당긴게 아닌가봐 근데 건전지가 나가서 있다고 그랬는데 뭘까 그니까 문 연 다음에 밖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못나가요 지금 뭔가 지금 찾아야되는게 리모콘하고 열쇠요 어? 왜이래왜래 못떴어 지금 못떴어 지금 칼리 О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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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칼리 칼리 위에 못떠는데 잠깐만 칼리 칼리 감사합니다.